파파야는 강력한 효능을 가진 과일이며, 수많은 건강상의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암, 염증, 노화와 같은 과정에서 파파야의 영양소 및 항산화 효과가 입증되었다. 오늘은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파파야의 건강상의점을 알아보자. 파파야의 영양 구성 풍부한 비타민C는 파파야의 건강상의점 중 하나이다. 이 과일은 비타민C를 하루 권장량의 144%라는 놀라운 가치를 제공한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의 훌륭한 자극제가 된다. 이 밖에도 건강한 피부, 점막, 시력에 필요한 비타민A, 이를 권장량의 31%, 5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비타민은 황반변성 퇴치에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파파야는 엽상권장 1일 섭취량의 13%와 충분한 양의 섬유질과 칼륨을 제공한다. 섬유질과 칼륨은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포와 신체의 필수 성분들이다. 그리고 212개의 아미노산과 파파인을 포함한 여러 효소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효소는 위장에 항염증 효과가 있어 소화와 위 불쾌감을 개선한다. 파파야의 영양학적 특성 파파야 주스 일자는 55팔로리밖에 되지 않는다. 파파야는 비타민A와 비타민D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많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 나트륨, 칼륨, 캐슘, 마그네슘, 철, 아연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더 읽어보기, 복부팩만의 좋은 파파야, 녹차, 그리고 알로에베라 파파야의 건강상 2.6가지일.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준다. 파파야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 식품의 비타민C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향상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염증의 수치를 감소시킨다.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은 남위염을 낮춘다. 또한 일부 양구에 따르면 파파야에 함유된 리코펜이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코펜은 여러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종양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이다 산화 손상은 암, 심장병, 노화와 같은 질병의 위험요인이다. 파파야에는 산화 방지 화합물이 풍부하며 이러한 천연 화합물은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비타민A의 좋은 공급원이다. 염증을 줄인다 염증은 몸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다른 병원균에 의해 약이 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이다. 일반적으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모두 항염증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파파야는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리코펜은 활성산소와 싸우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파파야의 비타민C도 항산화제 역할을 함으로 파파야는 심장과 만성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5. 조기 노화를 막는다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과정이지만 산화작용으로 더욱 촉진된다. 파파야처럼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조기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화 스트레스와 싸워서 주름과 처진 피부를 줄일 수 있다. 또 비타민C와 리코펜 모두 피부를 개선하고 조기 노화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파파야를 피부에 바르는 것도 특정 피부 상처와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읽어보기 소화기능 개선에 좋은 파파야 아몬드 우유 스무디 6 소화를 돕는다 파파야가 소화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파파야를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파파인 때문에 붓기나 가스 같은 증상을 개선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파야에서 발견되는 파파인이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금기사항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파파야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 소화기 질환이 잦은 경우 설사에 시달리는 경우 이뇨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신장결석으로 고통받는 경우 전반적으로 파파야 섭취는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과 싸우는 훌륭하고 맛있는 방법이 된다. 이 신선한 재료를 주스, 스무디, 샐러드 어디에든 추가해서 섭취해보자. 파파야의 효능과 사용법 스페인에는 하루에 파파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과연 이 말은 얼만큼 사실일까? 파파야는 단지 달고 맛만 있는 열대 과일이 아니다. 파파야의 영양성분, 특히 파파인이라는 효소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Let's block as. Why?